오늘은 바이크 타고 바울 꽃놀이 갑니다 상하차 한병 때리고 오늘의 목적지로 출발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의왕 왕송호수공원에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보러 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부터 먼저 먹기로 했어요 휴일 점심시간이라 30분 기다렸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 둥근산 시골집은 갈치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갈치보다는 코다리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코다리조림은 우선 양념이 매콤달콤 게다가 부드럽고 살도 많아서 정말 밥도둑입니다 다음에 코다리조림 먹으러 다시 오고 싶어요 점심식사 후 잠깐 왕송호수에 산책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서리 보존의 집을 딴 김경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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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호수 반대편에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보러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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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륙 준비하시나요? 자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야? 코스모스 한들 한들 하지마! 비어있는 곳? 꽃? 길! 아, 비어있는 길? 무슨 노래야? 코스모스 한들 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로 코스모스 한들 코스모스 한들 정 universal 독거빙 소모스 한들 AND 눈 손 하 제 고맙습니다.